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행동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게 마련입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1795,31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181만원이나 됩니다 당연히 일하기보다도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실업급여 제도가 아르바이트를 생활하는 프리트족을 양산해내고 실업급여 중독을 조장한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실업급여 제도를 설계했는지 통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매월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실업급여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마치 밑빠진 독처럼 정부의 재원을 빨아들이는 그런 제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20년도 1월에 7,336억 원에 불과했던 실업급여는 매월 증가해서 2월에는 1조 1,103억 원 그리고 연속 4개월째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현행 실업급여는 보험료로 거두들인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직 전 6개월을 일하면 실직 이후에 4개월간 월 최소 181만 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일을 하고 4개월 실업급여를 타먹고 또 6개월 일을 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후한 실업급여 때문에 고의 실직을 유도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습관적으로 실업급여에 의존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급여 수거적 가운데서 직전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8년도에 3만 4,516명, 2019년도에 3만 6,315명, 그리고 2020년도 1월부터 4월까지만 2만 942명이 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만 3천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바깥에 직업시장의 환경이 악화된 것도 있지만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잠시 일하고 실업급여 타먹고 잠시 일하고 실업급여 타먹고 3년 동안 최대한 5번 정도 실업급여를 타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업급여 수령의 해수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 받고 6개월 일하고 4개월을 실업급여 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정말 어느 사람이 이런 제도를 설계했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다음 질문은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실업급여입니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2021년부터 특수고용직 이른바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실시됩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특고종사자들은 자신들의 부담액에 비해서 턱없이 높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룹들과 부담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알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실업급여의 원천인 고용보험기금을 빠르게 바닥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그룹은 뭐니뭐니 하더라도 특수고용직 종사다 됩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령액은 최대 125배까지 달할 전망입니다 반면에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1인 자영업자인 경우는 수급배율은 약 20배 정도로 추게 됩니다 특히 기존에 근로자들이 납입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고용보험기금을 특고종사자와 예술인들이 함께 쓰기로 하면서 근로자들이 낸 보험료를 사용해서 특고종사자 및 예술인 실업급여를 대해주게 되었다 이런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마구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을 대변하는 경총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고종사자가 약 70만명 수준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절반 이상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면 무임성자와 같다 도덕적 회의 조장은 물론이고 사회보험이 아니라 로또 혹은 고수익금융상품으로 인식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정부가 시급히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다음은 예상되는 미래는 어떤 것인가 라는 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하게 마련입니다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200만원 가까운 돈을 정부가 선뜻 줄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실업급여는 그야말로 로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일하고 정부의 실업급여를 다 먹고 잠시 일하고 정부의 실업급여를 다 먹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현행 제도는 실업급여라는 공공제를 약탈하도록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도덕적 회의와 무임성자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고용보험기금은 마치 밀빠진 독처럼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그냥 그야말로 밑빠진 독인 것처럼 계속해서 재원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정부가 봉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는 정부의 재원을 끊임없이 빨아들일 것이고 중간에 지출을 좀 조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겠지만 정치적 표 계산 때문에 승사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일단 돈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은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던 돈을 다시 해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의 특고 종사자나 예술인들 같은 그런 그룹에 대한 실업급여제도도 대부분 표 계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정치집단이 등장하든지 간에 일단 한 번 주어진 권리는 이것을 해소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 재정위기 혹은 외환위기 혹은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아마도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비용을 줄이는 노력들이 성과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섯 번째는 근로 의혹을 해외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기회주의자들을 대거 양산하는데 실업급여제도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이처럼 후한 지출은 파국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지출 제도를 고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규모 재원 투입을 요하는 지출 제도를 만들 때는 신중하고 신중해야 되고 사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한국호는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라는 그런 열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든 야든 표를 얻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가 됐습니다 결국은 쾌속으로 질주하다가 도저히 재정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재정위기가 시작될 때 그때 비로소 아마 실업급여도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공짜를 사랑하고 공짜를 원하고 그리고 무임성차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덕실되고 또 그런 무임성차를 믿기로 해서 표를 얻을 수 있는데 혈안이 된 정치가들의 야합현상이 이 당에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한국호를 좌초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금 우리보다 먼저 파국을 경험한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공통된 현상으로 아마 한국의 이 같은 그런 파국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적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것은 인간 본성을 미뤄보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실업급여 같은 이 제도 이 방만한 제도가 어떻게 한국 사회를 나태하게 만들고 해이하게 만드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채널인 공TV, GONG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를 구독으로 후원하신 것처럼 GONGTV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구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